이번 영상에서 다뤄볼 종목은 리치 종목입니다. 리치는 다들 아시겠지만 리얼 에스테이트 인베스트먼 트러스트의 약자로 한국말로 하면 부동산 투자 신탁입니다. 리치도 수급에 따라 종목의 가격이 크게 흔들리기 때문에 무조건 배당률이 좋다고 성급하게 투자를 했다가는 버블이 낀 고점에 물릴 수도 있으므로 종목 가격을 잘 보고 매수를 해야 하는 종목입니다. 오늘 소개 드릴 종목은 아센다스 리치입니다. 싱가포르 최대 리치 종목이고 싱가포르와 호주 영국과 기타 유럽 국가 미국 등의 부동산을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고 주로 싱가포르의 부동산이 투자 자산입니다. 제가 싱가포르에 거주하고 있어서 싱가포르 종목을 소개 드리는 것보다는 한국과 미국 유럽과 싱가포르에 다양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 종목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수준이 와서 소개를 드립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도 싱가포르 상장 주식들을 삼성증권을 통해 거래할 수 있는데 리치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제 생각에는 한국보다는 싱가포르가 더 매력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확신을 합니다. 싱가포르 상장 리치 시가총액은 71조원 규모이고 한국은 2조원 규모입니다. 배당 수익률은 한국은 3.9%가 평균이고 싱가포르는 6.4%입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봐도 싱가포르가 리치 투자하기에는 훨씬 크고 수익성 좋은 시장입니다. 싱가포르에 상장된 42개의 리치 종목 중에 시가총액 기준으로 가장 큰 종목이 아센다스 리치이고 이번 영상에서 소개 드리는 종목입니다. 5년 차트로 보면 이렇습니다. 현재 주가는 2.97 싱가포르 달러입니다. 1년 차트로 보면 참으로 많이 떨어진 주가를 보여줍니다. 다시 5년 차트를 보면 2019년 말부터 어느정도 지지선이라 할 수 있는 가격대까지 내려왔고 여기서 더 내려가진 않는 모습을 일단 차트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라서 TTM 기준으로 배당률은 6.84%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5.56%의 배당률을 기록했고 2021년에는 현재까지 2.46%의 배당금을 지급했습니다. 배당주 관련되어서 과장된 내용의 영상들이 유튜브에 많은데 제가 썸네이만 보고 영상을 쳐다보지도 않았지만 글로벌적으로 배당 성향이 강한 우량주들과 비교하여 이 정도의 배당률을 보여주는 블루칩이면 배당률만 봐도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게다가 현재 주가도 지지선 정도까지 내려온 상태이니 주가의 상승 여력 또한 충분하다고 봅니다. 매출은 2020년에는 크게 늘어서 1밀년 달러를 넘어섰고 수익률도 43.55%로 매우 양호합니다. 재무상태표도 보면 지난 2019년도와 2020년도에 공격적인 투자를 했는데 자산은 크게 늘고 부채는 그대로이고 재무제표의 주요 지표만 보면 지난 1년간의 주가 하락은 일시적인 하락이고 다시 상승하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제 회사 사진은 아니지만 제가 지난주에 일이 있어서 잠깐 사무실을 들렀다가 문득 회사 건물을 보고 느낀 것이 제가 속해 있는 조직은 적자의 허덕이며 코로나 시대에 정말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는데 직원들은 모두 재택근무를 하는 상황에서도 사무실 임대료는 따박따박 아센다스에 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화가 나서 아센다스 주가를 쳐다보다가 투자하기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업을 들여다보면서 느낀 점이 포트폴리오가 정말 엄청나게 다변화 되어 있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매출도 늘고 순위률과 ROI도 견고하고 자산 부채 현황은 오히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을 봤습니다. 아센다스는 캐피탈랜드의 100% 자회사입니다. 캐피탈랜드의 주주 현황을 좀 자세히 보면 CLA 리얼 에스테 홀딩스가 51.76%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시티뱅크, DBS 등의 주주 지분도 그 안으로 들어가면 테마세기 지분을 상당 부분 가지고 있지만 CLA 리얼 에스테 홀딩스는 지배구조가 겹겹으로 복잡한데 결국 결론은 테마세기 100% 지분을 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센다스는 직접적으로 50% 이상의 지분이 테마세기 소유 즉 싱가포르 정부 소유를 보면 되고 간접적인 지분도 합치면 60에서 70% 이상이 싱가포르 정부 소유를 보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객처를 산업 섹터별로 보면 데이터 센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고 그 외에 물류 관련, 제약 관련 섹터 등이 높은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관련 리치로는 이 다음 영상으로 캐펠 데이터 센터 리치도 간단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싱가포르가 정치적으로나 자연 환경적으로 그리고 기업 환경적으로 아시아에서 매우 안정적인 곳이기에 데이터 센터 관련 비즈니스가 확장을 크게 하고 있고 그에 따라 관련 리치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초반에 짧게 말씀드렸지만 전체 자산 중에서 싱가포르가 60%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호주로 15%, 미국이 14%, 영국과 유럽이 11%입니다. 상업용 부동산만을 취급하고 주거용이나 일반 리테일용 부동산은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은 주로 JTC라는 주롱타운 공사 정부기관을 통해 부동산을 리스하고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다국적 기업 등이 아센다스 등에서 주로 부동산을 리스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고객처도 매우 확고한 매출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센다스와 같은 상업용 리치의 전망은 투자하고 있는 국가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참조하여 가늠할 수도 있겠습니다. 싱가포르는 2021년 4-6% 정도의 경제성장이 예상되고 미국은 6.4%, 영국은 5.3%, 유럽은 4.4% 정도로 2021년도의 경제성장이 될 것을 내려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이번 영상 요한이 이렇습니다. 아센다스 리치의 수익성이나 재무 건전성이 오래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은 주가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2019년 말부터 형성된 차트상의 지지선만 보면 현재 주가가 지지선으로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2021년 싱가포르, 미국, 영국, 유럽 등의 경제성장률이 5%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임으로 2021년의 실적이 2020년보다는 더 좋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2019년에 현금 흐름을 모두 투자활동에 쏟아부었는데 이 결실이 2021년부터 더 빛을 발휘할 것으로 보이고 기업의 실적은 더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이 정부의 실질주의는 싱가포르 정부이고 게다가 고객처 역시 사업이 탄탄한 데이터센터를 관리하는 다국적 기업이나 그 외에 괜찮은 섹터의 블루츠 기업들이 주요 고객처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12월까지는 현금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싱가포르의 집 내부 공사에 예상치 못하게 매우 큰 돈을 들였고 그러면서 자제들은 카드 할부로 구매를 해서 올해 12월까지는 투자 여력이 전혀 안될 것 같습니다. 올해 연말이나 제 직장 사업이 워낙 안 좋아서 모르겠지만 혹시 보너스가 좀 나온다면 가장 먼저 아센다스 리치를 매수할 생각이긴 합니다. 원래 항생테크 ETF를 좀 매수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중국은 당분간 투자할 만한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제가 아센다스 종목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종목이 꽤 괜찮아 보여서 구독자분들에게 공유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올려봤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얘TV 구독과 좋아요랑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하얘TV였습니다.